손 한번 흔들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조심해 안 미끄러지게 미끄러지면 크라아 물이 뺌이 뺌이 야챔에 물을 보였고 깜찍가 씻는덕ск 손을 넣으면 물이 부족해 존재할 일을 억지 물이 부족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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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20분 해가 떠서 뒤를 따라옵니다. 앞에서 부터 한명, 두명, 세명 그리고 네명 아이스테드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죠. 해내고 말거야. 그런 말 말고. 움직여야 돼. 지금 목이 있어. 정면에 보이는 게 마운틴 바이드야. 아, 그 앞에서? 어. 가운데 볼처럼 쏙, 쏙, 쏙 들어갔지. 펀치볼. 이 나무 봐라. 이 나무 봐라. 다음 바이든 가야 되는거야? 6마일? 아니 우리 지금 3마일 온거야. 3마일 여기 하이스캐니언 트레일 헤드 3마일갖고 여기 새들까지 0.6마일 남았어. 0.6마일? 응. 저기는 달 떴고 저기는 해가 떴어. 응. 어우, 발디. 다 와가, 새들. 저기 햇든데. 능선이 보인다. 오케이. 여기가 여기가 아이스하우스 새들 도착합니다. 아이스하우스 새들 도착합니다. 아이스하우스 새들 아이스하우스 새들 아이스하우스 새들 트레일은 지금 조금 많이 허물어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 거의 오버페이스야 오버페이스야 오버페이스 안들려 아 역광인데 이거? 멋있지? 네네 좋습니다. 여기 멋있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무슨 능선이라던데 여기가 무슨 능선이라던데 여기가 무슨 능선이라던데 여기가 무슨 능선이라던데 저쪽에 LA 보이잖아 이제 여기가 되는 거다 여기가 무슨 능선이라던데 여기가 무슨 능선이라던데 여기가 무슨 능선이라던데 하우스 새들라던데 스위치 백 오 멋있는데 응 한번 자쇼 기분이 너무 좋아 어 저기야 저쪽에 바닥에 있어 여기 옆방인데 저거 여기 나무봐 왔던 길? 왜? 오케이 우리 차 여기서 올라오고 있어 스위치 백을 하나 올라올 때마다 뷰가 렌츠쿱가 뭔가 마지막 스위치 백을 돌았고 이제 쭉 가면 저기 하늘이 보이니까 정상 정상 한 200m 전 하면 될거야 하늘 보이고 여기가 정상 여기가 정상 도착 하늘 보이고 여기가 가면 새들백 하스프링 마운틴 세나신토 골고니아 스노우옵대 우와 걷고싶다 저 구름이를 청소 자가 아 잘 내려가 물! 물! 시원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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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을까? 자, 다들 한 번씩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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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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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